갑자기 여긴 왜 오라고 하셨어? 전화. 어째? 장난은 그만두십시오, 전화. 장난? 아닌데. 예? 정주서가 그랬지요. 모두 감당하겠다고. 나도 해보겠습니다. 감당하겠습니다. 이 마음. 이거. 이 마음. 이 마음. 이 마음. 다. 저 별빛이 나를 비추면 내 맘 알아볼까요 저 별빛이 나를 울리면 그대가 내게 올까요 넌 몰라 왜 몰라 아 왜 받을, 아 왜 받을, 아 왜 받을,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